에이웨이 스타일리스트 아 사람 많네 안녕하세요 에이웨이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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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내입니다 에이웨이 어 진현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막내니까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냥 조그나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막일 시켜도 되는거에요 아 막시켜요 언니라고 부르셔도 돼요 아 그래요? 그럼 언니라고 부르세요 언니라고 부르세요 스타일리스트 막내니까 아 손이 필요하다고요? 제 손이요? 제 손이 나쁜 손이에요 안 돼요 항상 힘이 필요하거나 무거운 걸 들 때 아니면 커피가 먹고 싶다 제가 매니저 분까지 다 할게요 진짜 걱정하지마요 오늘 다 퇴근하세요 그럼요 제가 일단 옷 좀 풀게요 옷 좀 진짜 신기하다 옷 좀 풀자 액세서리 자기 이름 확인하시고요 이름 제가 이름을 맞춰놨거든요 언니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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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름 다 아세요? 아 그럼 다 알죠 그럼 맞춰보세요 뭐를? 이름 이름? 에 다 알지 설연이 설연아 다 봤다 kinda 너 들어 볼 때 지민, 조하, 유 comm Digax, 유나, 유경 지초, 유유, 해민, 설찬 제일 키 큰 혜정이가 어디 갔지? 저예요 아 혜정이가 여기 있구나 그래 막내 찬미 어디 갔어? 여기 찬미구나 찬미야 알고 있었어 자전거 많이 탔다며 알고 있었지 어디 청소한?